블랙다이아몬드 파이프 절단기 배관 파이프 커터 66mm 구매문에 15335931-010-2998-5797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자재 협력업체 판매 상품 블랙다이아몬드 파이프 절단기 배관 파이프 커터 66mm 판매합니다. 블랙다이아몬드 파이프 절단기 제품 정보입니다. 날제지 크롬 혁신적인 스마트 스프링 장착 날교태 핀 탑재로 손쉬운 날 교체 가능 사용자 그립감 증대 및 손피로 감소 프레스 버튼을 눌러 높낮이 조절 가능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블랙다이아몬드 파이프 절단기 배관 파이프 커터 66mm 판매 가격 129,000원 무료배송 블랙다이아몬드 파이프 절단기 배관 파이프 커터 66mm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1533-5931, 010-2998-574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